혈액의 산화를 없애는 방법 혈액의 산화를 없애는 방법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의 산화는 혈액의 산화의 결과예요 만약에 내가 알러지가 있다 아니면 내가 피부가 가렵다 내 몸이 지금 암이 생긴다 예전에 소화가 잘 되는데 안 된다 아니면 천식이 생겼다 이런 알러지 반응에 일어나는 것들이 많죠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 망고 알러지가 없었고 복숭아 알러지가 없었고 또 무슨 화분 알러지가 없었고 무슨 알러지가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알러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 없었던 알러지도 생기고 없었던 증상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알러지는 가려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통도 있고 소화불량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이런 알러지가 생기거나 그런 증상이 생기는 대부분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피가 산화되면 즉 혈액이 산화되면 알러지도 생기고 천식도 생기고 비염도 생기고 다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는 분들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 혈액이 바뀌고 몸이 바뀌어서 갑자기 그런 증상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는 아직 산화 안 됐어도 꼭 기억하셔서 산화를 멈추거나 막거나 없애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찾으셔야 됩니다 몸이 산성화되면요 결국은 건강을 잃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이 pH가 적정 선을 맞춰주셔야 돼요 혈액의 pH는 7.4가 가장 적합합니다 약 알칼이죠 그리고 몸이 산성화되면 알러지 체질로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고요 그리고 산성화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간과 신장이 망가질 때 혈액이 망가지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이 망가질 때요? 간과 신장이 망가지면 혈액이 산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산화된 혈액이 2주 만에 혹은 열흘 만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있는데 정말 신기합니다 피가 언제 산화되는지 저는 되게 많이 현미경으로 제 혈액을 관찰하고 제가 대만에 강의를 가거나 아니면 제주도 강의를 가거나 정말 많이 했어요 하면서 얻어낸 저만의 데이터는 어쨌든 혈액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산화된 혈액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다는 아니지만 조금 발견했어요 뭐냐면 스트레스가 많아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산화된 혈액을 가질 확률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육식을 자주 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산화된 혈액을 가질 확률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산화된 혈액에 대해서 제가 혈액의 산화를 내가 한번 강제를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제 혈액을 세게 눌러요 꺼낸 혈액을 그럼 혈액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산화돼요 얘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정말 이렇구나 그러면 처음부터 몸에서 나왔을 때 혈액이 이렇게 산화된 사람들은 몸 안에서 벌써 깨져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혈액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5분 상담을 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그분 혈액은 저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혈액이나 건강한 사람의 혈액을 관찰하고 2주 디톡스 후에 한 분들이나 아니면 관리를 잘하고 있는 분들의 혈액을 제가 한동안은 관찰해봤어요 놓고 상담 다 끝나고 한번 더 봐요 그러면 혈액이 산화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처음에 제가 혈액 진짜 좋네요 고기 안 드시고 술담회 안 하시고 스트레스 안 받으셨나 봐요 했는데 좋네요 하고 잠깐 5분 이렇게 띄워놓잖아요 한 10초, 15초 대화하다가 얘들이 막 바뀌어요 산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때 느꼈어요 몸 안에서는 유지를 하다가 몸 밖으로 나와서 바로 변하는 분들도 있구나 자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냐면 지금은 유지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들 그냥 간당간당 버티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그런 분들 정말 많아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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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버티다가 갑자기 터지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혈액은 산화되기 직전 몸속에서 그리고 나오자마자 산화되는 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을 거고 실제로 그냥 나오자마자 그냥 산화된 분들 몸에서도 산화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에 혈액이 산화되어 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pH를 조절해 주셔야 되고 몸을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혈액에 산화된 피도 뭐 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희망이 있죠? 네, 우리 몸이 지금 내 몸이 산성화되어 있다 라고 해도 몸의 산성이 알칼리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산성화된 피를 바꾸려면 가장 빠른 게 소금물을 마시는 거예요 소금물 혹시 소금 영상 보신 적 있어요? 포비든으로 해서 물을 빨갛게 만들어 놓고 주경과 정제염과 그 다음에 일반 천일염과 미네랄 소금으로 똑같은 양을 넣어가지고 흔들었는데 어떤 소금이 가장 빨리 하얘졌어요? 네, 미네랄 소금 정말 기가 막히죠? 다른 소금 배, 세 배 넣어도 이만큼 안 된다고요 근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요 정제염 있죠? 일반 나트류만 있는 소금 정제된 소금 이 소금은 넣었을 때 색깔이 안 변해요 근데 이 소금에다가 좋은 소금을 넣으면 그냥 차라리 이 소금이 없을 때보다 훨씬 늦게 변해요 그냥 맹물 산성화된 포비든이 있는 그 물보다 정제염 몇 스푼을 넣은 소금이 좋은 소금을 추가로 넣어도 잘 안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나쁜 거 먹으면 그만큼 빼야 돼요 똑같은 짜고 이런 소금 같지만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쁜 것을 먹으면 반드시 해독을 해야 되고 우리가 디톡스도 중요하지만 나쁜 것을 먹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혈액의 산화를 가장 빨리 바꿀 수 있는 방법 소금물을 마신다 소금물을 하루에 미네랄 소금 3g 매서 6g 마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소금량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는 분들은 기존 소금량을 줄이면 돼요 근데 이게 늘린 만큼 기존 소금량을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나쁜 소금들은 먹지 않는 게 좋아요 나쁜 소금은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돼요 어떤 소금이 나쁜 것인지 그리고 산성화가 심한 사람들은 몸에 염증도 빨리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간 부위나 신장 부위에 수 패치 아니면 수 개에서 떡을 만들고 붙여주시든지 한 열을 한 달 정도 매일 해주시면 정말 좋아요 그게 만약에 내가 개 가지고 하지 못하는 분들은 수 패치가 있으니까 그 패치 파스 같이 붙여주시면 피가 되게 빨리 좋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느 특별 부위가 안 아픈데 피는 깨끗해지고 싶다 하는 분들은 가슴이나 등 붙이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간 신장 쪽 붙이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소금물은 한 번에 꿀떡꿀떡 마시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정말 빨리 받고 싶다 일주일 안에 받고 싶다 금식을 추가로 하세요 금식 디톡스를 하면서 소금물을 마시고 숯도 먹고 프로포리스 먹고 수 패치 붙이고 정말 빨리 혈액의 산화가 바뀌어버립니다 놀라울 정도로 바뀌어지니까 정말 이 부분도 좋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스트레스는 안 받는다 스트레스 받아서 산화된 피 아무리 디톡스 해도요 금방 또 망가져요 좋아요 구독 아니다 저 눌러드려요 눌러주세요 눌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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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드로 천천히 눌러드로 천천히 눌러드로 천천히